기상캐스터 배혜지 강원특별자치도부터 강릉시와 춘천시까지 잇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방의원의 연봉인 의정비의 인상여부를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이 가운데 월정수당만 올려왔습니다. 이 수당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활동비는 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상한선을 꽉 채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활동비 상한선이 확 올랐습니다. 도의원의 상한선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겁니다.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올릴 경우 연간 의정비를 계산해봤습니다.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는 지난해 5,517만 원에서 올해 5,5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인 1.7%만큼 수당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다시 활동비까지 올리면 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5,517만 원에서 올해 6,180만 원이 됩니다. 1년 만에 연봉이 600만 원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12%에 달합니다. 시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은 각각 4천만 원대 초중반에서 4천만 원대 중후반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철원 같은 일부 군 단위 지역은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 인상률은 14%에 달합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회는 올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